더 나은 삶을 위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택들 우리의 선택은 어느 하나가 아닌 소중한 모든 가치를 지키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 생명을 지키는 과학으로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모두의 미래입니다 최초와 최선 사이 SK케미칼은 최초를 향한 도전으로 최선의 가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 그리고 생명 그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고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더 큰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객과 세상 사이, 더불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화학 사이 SK케미칼은 플라스틱 소재와 지구 환경의 공존을 고민합니다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맞춰 친환경, 재활용 사업으로 발빠르게 전환하는 SK케미칼, 세계 두 번째 CHDM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원료부터 소재까지 코폴리에스터 분야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스페놀 A를 배출하지 않는 PETG 소재 스카이그린과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한 코폴리에스터 소재 에코제는 화장품 용기, 전자, 식품 접촉 소재, 산업재 등 광범위한 용도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극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신소재 에코트리아, 스카이팻 CR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 재활용, 사용 후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장품 및 식품 제조업체, 플라스틱 상형업체, 수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 수거, 원료 생산, 제품화까지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 플랫폼을 통해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 폴리오를 대체하는 100% 바이오, 기능성 폴리오린 PO3G, 에코트리온의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고 기능성 의류, 운동화 소재에서 합성 피혁, 도료 및 코팅 소재까지 바이오 소재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생분해 플라스틱 고유연 PLA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CT 소재 스카이 퓨라 고내열 PET 기반 컴파운드 브랜드 스카이 트라 폴리에스터 기반의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 스카이 펠 코팅, 접착용 폴리에스터 수지 스카이 본 고순도 시약, 분체 도료 및 UV 경화용 수지 등 정밀화학 제품까지 고기능성 소재를 개발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멈추지 않는 우수한 연구진들이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에 ITTT 기술을 접목해 품질 혁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소재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생명과 과학 사이 SK케미칼은 생명과학 기술을 통해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치료에서 예방까지 SK케미칼은 제약, 백신, 혈액 제재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약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근골격계와 신경계 분야 마케팅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고 그 결과 국내 신약 1호 발기부전 치료제 신약 엠빅스 등을 개발하며 국내 제약 R&D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왔습니다 세계 두 번째 국내 최초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을 미국 FDA에서 최초 승인받는 등 백신에서 바이오까지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 패치형 통증 치료제 트라스트 혈액순환 및 인지기능 개선제 빈액신 등 다양한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근골격계와 신경계 의약품 분야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국내외 제약사와의 코어 프로모션을 통해 전문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자체 보유한 R&D 역량을 바탕으로 치료제가 부재한 난치성 질환 중심의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AI 업체와의 협업으로 신약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망 바이오 및 신약 개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의약품 등 바이오 영역 전반으로 R&D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독감, 대상포진 등 백신 공급과 개발에 주력하는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SK케미칼이 이루고 싶은 목표 인류의 더 건강한 삶을 위해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의 역할 사이 SK케미칼은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추구합니다 그린 소재 사업으로 100% 그린 에너지로 100% 저탄소 에너지로 친환경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SK케미칼 기업은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그린, 헬스, 소외계층 지원의 3대 영역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환경 가치관을 교육하고 지역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며 환경, 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해 나가는 SK케미칼 이 모든 변화를 통해 SK케미칼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구성원, 고객, 주주, 지역사회 모두의 행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인류의 행복입니다 오늘과 미래 사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인류의 건강과 지구 환경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친환경 소재와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딩 컴퍼니 SK케미칼 SK케미칼 SK케미칼